그 정체성을 생각 안해봤는데 정체성 없어 한국이라는 곳이 Far East? 극동에 해당되고 컨텍스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컨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저의 정체성은요 내러티브입니다 어떻게 미래적인 상상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냐 미래를 상상하기만 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 상상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경계가 없는 곳 무한한 자유와 꿈이 상상이 있는 곳 지üğ래의 정체성은요 내러티브입니다 오는 것을 지정하고